나침반이 없는 배 나침반이 없는 배는 항해할 때 그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나침반은 남을 위해 사는 삶,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고 자유를 위하여 남한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맨손으로 다시 처음부터 삶을 사셔야 하셨죠. 그들은 저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봉사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더욱더 친절해야 되고 또한 길을 잃은 사람이나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더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저희를 돌이켜볼 때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서 도와주는 그러한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저의 인생의 나침반은 바로 남을 위해 사는 삶,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온 올바르게 살게 한 인생의 나침반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나침반은 바로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